미국 전역에서 총기 판매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총기 규제 정책과 맞물려 코로나 한신에 대한 불확실성 또 민심 불안 등이 그 수요를 늘리면서 총기 판매 급증세는 올해 내내 지속될 전망입니다. 먼저 총기 폭력 도시 오명을 쓰고 있는 시카고 인근에서는 올해 들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총기가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시카고와 속한 일리노이주만 봐도 지난해 총기 판매 기록을 세웠는데요. 일리노이주 경찰이 지난해 처리한 총기 구매자 신원조액 건수는 2019년에 비해 무려 44%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아도 총기 판매량은 2019년과 비교해 60%나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2021년 올해입니다. 올해 들어 총기 구매는 더욱 폭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카고 지역 한 총기상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 선포 이후 매일매일 그 줄이 문 밖으로 나가 골목 끝까지 이어지는 등 총기 판매 매출이 평소에 10배로 뛰었지만 올해 들어 최근 수요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10배 더 늘어났다고 전할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정보매체 더힐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총기 수요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로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일련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와 함께 폭동, 대선 이후의 부정선거 논란 등에 따른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꼽았는데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연방의사당에 난입한 국내 폭도들과 트럼펭 정부가 조성한 공포감에 사람들이 반응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반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총기 판매량이 급증한다는 공식이 맞아떨어졌다는 것도 나왔는데요. 바로 이는 민주당이 총기 규제 강화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